얼음밭에서 실컷 몸을 녹인 후, 나눔의 진료를 위해 길을 나선다. 도착한 곳은 수미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인 봉상리 마을회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뭐하고 계셨어요? 뭐하고 계셨나요? 그냥 앉아계셨나요? 앉아서 제가 갔다 놨죠. 아, 그래요? 원장님, 제가 수많은 마을회관을 다녀봤는데 남자분밖에 없으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 어머님들만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아버님들만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여기는 양의 기운이 센 양평이라고 해요. 여기는 우리 어머님들만 밖으로 일을 나가신 건 아니죠? 아니요, 방에도 많은 게 있잖아요. 여기는 남자랑 여자랑 따로 있군요. 여기는 절대 함께 있지는 않네요. 아니죠. 각 가정으로, 댁으로 돌아가시면 한방을 쓰시고. 여기 오셨으니까 따로 이렇게. 그러시군요. 낮에는 오가 모이고. 여기는 길이로 가고 그러죠. 아, 그렇군요. 이 마을이 수미마을이지 않습니까? 수미마을의 자랑거리. 여기 녹색 마을이라고 구성되어가지고요. 네네네. 각 초에서 채용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제는 비용 추세를 하고 있어요. 가보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마을분도 협동이 잘 돼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님이 말씀을 래퍼세요. 아주, 말이 너무 빠르시고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저도 몸이 아파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 농봉계에는 쌀을 농사를 지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시고. 이게 겨울철처럼 농한기가 되면. 그리고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감자고 또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걷어가지고 채용객들이 가져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봉상이가 그 정도 살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채용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손주 내시어가지고 아, 예. 불화가 좀 많이 좀 예지 손도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넉넉하게 좀 살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가장 제일 어르신. 네. 제일 연세가 많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좋아요. 아, 여기가 제일 어르신. 제일 큰 형님 되시군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82살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어디 뭐 편찮으신 데가 있나요? 아, 차라리 봐도 손발 많이 아파요, 지금. 어, 그중에 가장 아프신 데가. 네? 가장 편찮으신 데가. 전국이다. 전국이 다 아프다. 전국이 다 아프다. 전국 중에서도 가장 급한 동네가. 네. 가장. 가장 급한 동네가. 손발이 저래요. 손발이. 손발이 저래요. 아, 네네. 자, 그럼 현수 씨.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연담하면서 진료를 하도록 하죠. 네, 진료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저래요. 차에 가셨거든요. 손발이 저래요. 차다. 네. 네. 아니, 어떻게 얼마나 차시는지. 그렇게 차신 편은 아닌데요? 네. 네. 잠깐만요. 약간 수전증이 좀 있으신데. 약주 좋아하셨어요? 아니, 좋아하지는 않아요, 원래. 음. 그래요? 약주를 안 좋아하셔도. 아, 그럼요. 뭐죠. 수전증이 올 수 있군요. 어르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뭐요? 이거. 멀리서. 멀리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꺾어보시고요. 손가락, 손목을 완전히 꺾어보세요. 네. 어르신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셔서. 양쪽 멀리서 맞춰보세요. 이게 한 번에 맞아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좌우에 뇌 균형이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균형이 있는 거고 수전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빗나가는 분들도 크게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질환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어르신. 저쪽에 우리 아버님이.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쪽 아버님은. 네. 빨리 하다가 여기서. 이러면 다 맞죠. 아버님. 아니, 이래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가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헉! 이렇게 마시면 다 맞죠. 아버님. 저쪽으로 생각하신다니까.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는다고 해서 큰 얘긴데.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자, 어르신. 저기. 일단 어르신 누워가지고. 네. 그리고 손발이 그렇게 차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네. 괜찮아요. 변비도 있으시니까. 그 변비와 관련된 뜸하고. 손발의 뜸을 좀 놔드릴 거예요. 꽤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수족냉증 치료를 위해 발등에 침을 놓고. 고기 안 누를 거겠죠. 배가 좀 밟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뜸을 놓는다. 변비에 좋은 혈자리는 단전인 관원혈과 배꼽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극과 신골 등의 혈자리들. 특히 단전의 뜸을 떠주게 되면 변비 이외에도 신장 질환, 설사, 생리통 등이 완화된다. 아버님. 지금 가장 불편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다리. 다리가요? 다리가 어떻게 불편하신 거죠? 이렇게 돼지고. 어젭이씨? 다리가. 네, 네네. 아까 잘란 하니대가 제일 아침 vibrant Weber. 잘 수가 없어. 네, 네네. 이거는 절단 하신 거예요? 3년 돼서. 3년전에. 무슨 일 때문에? 여기서는 이름을 몰라 벅허스병이라. 아 벅허스병이기라. 예예예. 여기가 환상통이라고 해서 여기가 잘라놨잖아요. 잘라졌잖아요. 여기에 통증들이 느껴지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 다리가 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환상통이라고 해서 통증이 있어요. 그 통증을. 이렇게 있으면 이 발부락이 여전히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쪽에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 치료를 해드리면 느낌이 호전이 돼요. 그걸 느끼실 수 있어요. 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환상통이라고 하셨나요?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지 절단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손가락이나 팔이 없는 상태인데 머릿속으로는 뇌는 거기 통증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가락에 통증이 없으신데도 뇌는 발가락에 통증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아, 그래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없으면 통증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뇌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통의 잔상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상태인 환상통.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신경들이 스스로 재결합하거나 신경회로를 구축하면서 오는 현상으로 본다. 통증을 완화해주기 위해 뇌신경과 관련된 경혈에 침을 놓고 반대편 발에 침을 놓는다. 반대편 부위에 침을 놓는 것은 통증을 분산해 아픔을 경감시켜주고 남아있는 다리의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어르신은 버거스병이라고 해서 사지관, 특히 발가락이 썩어가는 괴접병의 일종인데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괴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발가락 쪽이 많이 나타나지만 절단을 할 때는 훨씬 위쪽 부분을 절단해야 합니다. 고기만 절단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환상통이라는 것은 뇌에서 기혈을 한다는 건데 심리치료를 같이 해야 하는 겁니까? 심리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통증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칭을 환상통이라고 하는 건데 신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팔도 마찬가지거든요. 팔을 절단을 했었을 때 이 손가락, 본인은 기억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네 번째 손가락 아니면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의 어느 부위가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발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이 사이가 통증이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부위가 아픈 게 아니에요. 고기가 아픈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거기에 손가락이 가죠. 고기가 아픈 거예요. 만져보면 없지. 실제로 어르신께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없는데 왜 아프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학적으로 보면 일단 신경 지배 영역이 있었을 거잖아요. 절단이 됐지만. 있었죠. 그 자극들을 꾸준히 기억하고 있고 비록 내 몸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수십 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같이 있었던 자기의 신체 조직인데 그게 잠시 몇 년 동안 없어졌다고 해서 그걸 느끼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처럼 버거스 디시즈라든가 어떤 절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영통, 환상통을 느끼게 됩니다. 네. 끊임없는 또 치료와 진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호전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렇게 병을 앓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디서부터 뭐 군대 갔다, 군대에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그러시는 건가요? 군대 갔다 와서 그 병을 몰랐거든, 이름을. 그런데 그 이제 이 절단하는 시기에 이 발가락 사이 그 제일 얕은 부위, 얕은 부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왔었어. 그랬는데 이만큼 자른다고. 네. 그거는 그렇죠. 그 증상 자체로는 치유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악화되는.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흡연이에요. 술도 그렇고. 이게 다쳤을 때 우리가 몸 안에 항체가 있잖아요. 네. 항체가 이걸 이겨서 이렇게 암울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까? 그건 좀 다른 면이에요. 아, 다른 면이니까? 네. 다른 면이. 그렇군요. 그런데 아버님 제가 보니까 6.25 국가유공자 씨인데 6.25에 참전하셨나 봐요. 그럼요. 그때도 여기 마을에서 사셨나요? 그럼요. 아, 여기서 쭉? 응. 지금까지도요? 그럼요. 아,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셨죠? 이 마을에서 사신 지가? 한... 이 마을에서 사신 지가가 여기서 태어나서. 아, 네. 고향이시고. 하하하하. 여기서 6.25 참전하시고 참전하시고 또 이 마을에서 다시 오셔서. 지금까지도. 이야, 진짜. 정말 추억이 함께 있는 마을이네요. 네. 네. 6.25 때 아니, 좀 힘드셨죠? 이렇게. 아, 힘들지. 그럼. 네. 지금까지도. 아무튼 우리 아버님 좀 호전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꾸준한 치료 받으셔서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한번 어르신께서 발가락을 움직여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니. 왼쪽. 네. 느낌으로. 움직이는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그... 머릿속으로 발가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관련된 신경이 움직이거든요. 자극은 가요. 그랬을 때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 남자 어르신들의 단체 진료 시간. 고다단 삶의 짐을 덜어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힐링타임이다. 자, 저희가 이제 진료를 다 받으셨는데. 자, 우리 아버님 조금 전에 그 변비도 있으셨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손발 절임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아, 기분상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일단 기분상 좋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요거와 요거를 좀 해보라 했는데 일단 이걸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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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께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만. 시작! 오! 좋다. 이거요. 오! 야! 우리 아버님들 다시 한번 다. 자, 시작! 야! 다시 한번. 아버님께서 한번 하세요. 아버님 왜 안 하세요? 옆에 앞에 사람들이 못 해. 아, 옆에 사람들이 다 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때리고 있네. 때리고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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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시네. 아버님, 아버님 혼자. 시작! 아, 아, 아버님께서는 또 때리면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가 보니까 어르신께서. 네. 네. 이 마을에. 네. 꾸러기신 것 같아요. 꾸러기. 농꾸러기. 네. 농꾸러기. 국가유공자시면서 유교 참전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영통, 환상통인데요.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네. 고리고. 그쪽. 지금 왼쪽에 좀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이 주술 이하. 그러니까 이 이하 쪽을. 자꾸 자극을 주세요. 그러면. 상대편에 대한. 상대. 반대편에 대한 자극이 돼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만져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 좀 자극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들. 다들.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인사.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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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추운 겨울날. 어때요? 지금 뭐 하셨나요? 오늘 뭐 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놀았죠. 그냥 놀았다? 그냥 이렇게 노셨구나. 이거 이렇게 신나게 노셨구나. 점심 뭐 드셨어요? 어머니? 밥 먹었어요. 밥은 먹었겠죠? 뭐 다 먹었습니까? 어머니. 김치에다가? 김치찌개. 김치찌개 하셔서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죠? 오늘은 어느 분께서 그러면? 식당에서 하셨어요? 한 번. 어머님이셨네. 어머니, 우리가 안 가르져요. 어머니, 김치찌개 끓이실 때 꼭 돼지고기 넣어서 끓이시죠? 네. 네, 어머니. 생각납니다. 이 추운 겨울날. 그렇죠. 돼지고기 송송 들어간 김치찌개. 그러니까 이 겨울날 이렇게 좀 두루두루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 그게 또 이 시골의 정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보니까 이 마을에 관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아버님과 어머님 밖에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분방을 하시는데 혹시 이 옆방에 내 남군이 있다? 손. 있지요. 두 분. 두 분. 우리 어머님 누구세요? 아까 영어 왔었죠. 아까 왔었다고요? 네. 왔다 갔다 갔다 하셨죠? 누구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옷차림이 누구셨죠? 골덴바지에 주황색. 아! 골덴바지에 주황색. 굉장히 양전해 보이시고 학교의 교장선생님 느낌이었지만 장난꾸러기 아버님이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서 싸우셨던 싸우셨던 모르시죠? 어머니 싸우셨던 거. 아우, 장난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아버님. 혼내시죠. 아니, 그런데 집에서도 이렇게 좀 유쾌하신가요? 네. 아, 유쾌하시고. 보니까 은장님. 좀 인상이 좀 닮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어머니 훨씬 더 민이세요. 제가 그런지 예쁘죠. 아, 그럼요. 어머니 입으로 어머님이. 아니, 어머님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르세요. 아니, 그런데 진짜. 자, 자, 자. 아니, 아니, 그 수준이 아니에요. 더 넘어섰어요. 더 넘으셨고. 아, 집에서도 유쾌하시군요. 아, 굉장히 재미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누구, 누구. 그 아버님이. 오차림이. 오차림이요? 네. 그때 밤색, 이렇게 준비진 밤색 바지에. 밤색 바지에. 저 치크문에 있는 남방. 치크문에 남방. 치크문에 그냥 이렇게. 네. 네모 반듯한 남방. 네모 반듯한 남방. 그 어디까지? 그지? 여기 까만 줄기. 까만 줄기 있고. 네모 반듯한 남방. 대머리 좀 까지고. 아, 알겠다. 대머리 좀 까지고 하니까 알겠네. 어머님이 왜 대머리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걸 빨리 말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머리 아버님. 주황색 티 아버님 함께 하시는데. 이런 건 여기가 최고가 아닌가 싶네요. 다 단합이 최고예요. 그러면 저희가 원장님. 네.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향이 넘치는 우리 어머님에게. 저희가 진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어디가 편차가 되세요? 다리요. 다리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발목. 발목. 발목이 좀 벅이셨는데. 여기 오르바이고. 아파요? 아파요. 어쩌다? 삐셨나? 아니요. 그냥 아파요. 남편분은 발로 때리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양말 이쁘고 있으셨고. 옷도 이쁘고. 뭔데이 아프실까. 저기를 떴어요. 떴는데. 좀 낫더니 요새 더 아파요. 좀 부기가 있으세요. 부정이 좀 부어있거든요. 네. 발가락을 발목을 이렇게 한번 제껴보세요. 어때요? 아파요? 바꾸나죠. 반대쪽으로 할게요. 이거는요.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눌릅니다. 어머니 아프신 지가 좀 오래되셨어요? 아프기는 내가 이거 수술하고 나서. 허리 수술하고 나서. 네.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한 3년 지금. 4월 25일이면 3년이에요. 허리 수술하고 나서. 근데 허리 수술하고 나서 이쪽으로 당기면서 아파요. 근데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가 아파요. 허리 디스크로 인한 다리 절입은 4번과 5번 사이 요추에 디스크가 삐져나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절임과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침 요법과 척추 운동 요법 등으로 근육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급섭니다. 발통증 치료를 위해 손가락에 침을 놓는다. 부위에 대응하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순교 원장의 일명 청개구리 침요법이다. 척추표로 인해 신경이 눌리고 근육이 굳어진 상태. 사혈로 뭉친 피인 어혈을 빼내 혈액순환을 돕고 고여있던 노폐물을 제거한다. 사혈은 이런 근육관절 질환에 효과적이다. 할아버지에 이어 할머니들의 치유의 시간이 펼쳐지고 어르신들의 쉼터가 온기로 훈훈해져간다. 자 저희가 이제 치료를 다 마쳤는데 우리 어머니 좀 어떠신가요? 아버님 여기 발목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어떠신가요? 네 좋아요. 좋아요? 빨리 말씀하셨죠 뭐. 너무 재밌죠. 이렇게 밝게 살아야 돼요 어머니.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니 양부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저쪽에 우리 어머니 모셔가지고 아버님 모셔가지고 어느 정도 사랑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버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네. 아버님 들어오시죠. 아버님. 자 아버님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각자. 땅무님 손잡고. 가운데로 모시고 가운데로 모시고 가운데로. 두 분 가운데로 모시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앞쪽으로. 자 여기도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파트너 없으신 분들이 뒤쪽으로. 아 무슨 짝 2호 짝 2호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랑 표현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현수 팀부터 여보 사랑의 표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준비 되셨죠? 네. 자 현수 팀 시작. 여보 사랑의 이렇게 꼬부리 하자. 형수 씨 저희는 바로 갑니다. 네 바로 가십시오. 네 저희 승교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여보 사랑해. 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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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랑해. 자 다 같이 우리 모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